케네디. 1925년 11월 20일에서 1968년 6월 6일. 미국의 정치가로 형인 J.F. 케네디의 선거운동 사무장으로 활약하였고 법무장관과 대통령 고문을 지냈다. 메사추세츠주 브룩라임 출생. 1948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1951년 버지니아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법조계에 들어가 상원위원회의 변호사를 지냈다.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형인 J.F. 케네디의 선거운동 사무장으로 활약하였고 1961년 J.F. 케네디 행정부에서 법무장관과 대통령 고문을 지냈다. J.F. 케네디가 암살된 후에도 L.B. 존슨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있었고 1964년 뉴욕주에서 상원의원에 당선되었다. 1968년 3월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어 출마 성명을 하고 6월 5일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 요르단계의 이민자에게 저격당하여 다음 날 아침에 죽었다. 저서로 내부의 저터 에너미 위드윈, 정의의 추구 퍼스웍 오브 저스티스 등이 있다.